오늘의 수은 선수 김진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제도 한 번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고 오늘도 호투를 보여줬습니다. 본인은 오늘 경기 어땠나요?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19-19에 호흔을 담아서 던졌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어제도 오늘도 한 점차 상황에서 올라오셨는데 부담감은 없었나요? 아, 글쎄요. 마운드에 올라가는데 또 창규랑 우찬이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죽게 살기로 던졌습니다. 네, 방금 임창규 선수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는데 또 좋은 호투를 펼치고 내려오고 임창규 선수에게 해준 말은 없었나요? 어, 없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올라오고 만루 상황까지 갔지만 아웃 카운트를 잘 잡아줬습니다. 한 점차의 만루 상황 어떤 심정이었을까요? 그냥 마운드에 올라서는 그냥 다 타자들, 비록 삼진은 결과로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삼진 잡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래도 삼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서 항상 그런 마인드로 공을 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김진성 선수를 떠올리면 최고참급 선순데도 항상 겸손한 태도가 생각이 나요. 예전에도 내 자리라는 건 원래 없다. 나는 여유가 있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되게 겸손한 말을 하셨는데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투구를 하나요? 하루살이처럼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선수로서 생명이 얼마 안 남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. 이렇게 LG 트윈스에 와가지고 무작위 LG 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오래오래 야구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또 여러 동료 선수들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제 오래야구하고 싶어요. 네 어느새 최고참급 선수의 자리에서 서 있는데요. 평소에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? 조언은요? 조언은 어제 영찬이한테 한마디 해주고요. 너가 마무리 투수인데 너가 던지고 싶은 건 던지고 맞아도 직구로 맞아라 뭐 이런 게 도망가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조언은 해주는데 딱히 조언할 게 없어요. 애들이 너무 잘해서 장난만이 쳐주고 있습니다. 네 오늘도 김진성 선수가 내려가고 최동환 선수도 올라와서 좋은 포트를 보여줬습니다. 최동환 선수에게는 뭐 해준 말 없나요? 최동환 선수가 내려가고 동환이 알아서 잘해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? 개인적인 목표는 뭐 없어요. 저는 팀을 위해서 던지고 팀을 위해서 또 몸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 팬분들이 많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도 있을까요? 저희 팀이 요즘 이렇게 팬분들께 또 실망스러운 경기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선수들도 하나하나 다 열심히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선수도 응원해 주시고 그래도 많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 다시 한 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김진성 선수 만나봤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